오늘도 코로나 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내 코로나19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6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신규 확진자 61명 중 47명이 해외 유입 사례로 집계됐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1명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61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61명 가운데 국내 발생이 14명 해외 유입 사례는 47명입니다 하루 동안 사망자는 2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291명이 됐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외 유입 사례가 재확산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1명의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47명으로 지역 발생 14명의 3.4배에 달하는데요 이는 지난 3월 25일 발생한 51명 이후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 가운데 20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진됐고 나머지 27명은 경기 18명, 대구, 강원 각 2명, 서울, 인천, 울산, 충북, 경남 각 1명이 발생했는데요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이후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세계 각국이 봉쇄 조치를 풀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다시 늘어나면서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해외 유입 감염자는 검역 또는 자가격리 중 걸러지는 만큼 지역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국내 방역 의료체계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역 발생 확진자 수가 20에서 40명대 정도였는데 이번 주는 10명대에 머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